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돈을 현역 의원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거죠? 저희가 파악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최소 70명 이상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전당대회가 벌어진 게 2021년 5월 2일인데요. 그해 한 달여 전인 3월 말, 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전당대회 직전인 4월 28일에는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그리고 4월 말엔 추가로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 더하면 최소 70명인데, 현역 의원들은 1명당 300만 원, 캠프 관계자들은 50에서 100만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세 갈래 중에 현역 의원부터 보면요. 윤관석 의원이 직접 회관에서 전달한 정황도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게 4월 28일 대화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을 보면 어제만큼 달라고 하는 듯하죠. 윤 의원은 그 전날인 4월 27일,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받았고,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더 달라고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달 장소를 회관을 돌아다니면서라고 표현했는데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만나 직접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 보면 의원들이 먼저 요청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대화 내용을 더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막상 돈을 돌리다 보니 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원들이 떠올랐고, 뺏겼어라는 표현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아까 세 갈래라고 했는데 현역원 말고 지역본부장에게 또 돈을 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월 말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인데요. 이성만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영장에는 이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 등 다른 피해자들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펑트를 나한테 만들었어. 아지르근 검찰 수사 단계고 저건 녹음이다 보니까 진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영장에는 강래구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했다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강 회장의 정치 기반이 대전인 만큼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심지어 저런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침묵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발언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에 이어 적나라한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즉각적인 조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가 늦어질수록 당의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요. 앞서 보면 결국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에? 송 전 대표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귀국도 당초 예정대로 7월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 자신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송 전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자진의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